안녕하세요.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부정선거 유형입니다. 윤석열 표를 죽여버리는 조작을 발견했습니다. 보수 강세인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투표소 영상을 확보해서 투표인원을 숫자로 하나하나씩 다 세봤습니다. 보면 본투표인원을 영상을 확보해가지고 영상으로 세본 것과 대표 결과가 200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남 양산 삼성동 제3투표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영상 분석 투표인원은 1611명입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가 1402명으로 나타나서 219표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소 영상은 본 영상 첫 댓글에 링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해가는 사람의 다리를 셌습니다. 밑에 보면 신발이 나와요. 이거를 세본 결과. 구독자분들이 시간대별로 나눠서 수를 센 결과입니다. 도합 1611명인데 개표 결과로는 1402명. 한 219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와 투표 결과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보수 강세인 지역에서 양세하는 보수 강세인 지역이에요. 윤석열 표를 줄여버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 투표소 말고 양산 개표소에서 이런 조작질을 하다가 개표장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고 해당 영상과 참관인의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냐. 처음에 개표 상황표를 집계할 때 이재명이 804표, 윤석열이 1381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수기를 통과하니까 개표 상황표를 수정해버렸습니다. 이재명 806표, 윤석열 1285표. 그러니까 윤석열 표를 약 100표를 줄여버린 겁니다. 약 100여표 정도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관인이 이걸 보고 이의를 제기했어.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처음부터 다시 돌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돌리니까 이재명이 816표, 윤석열이 1403표로 118표가 늘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최종이 확정이 됐어요. 여기는 걸려가지고 이렇게 적발이 돼서 수정이 됐지만 안 걸린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가 버렸겠죠. 참관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에서 일부를 줄이고요. 개수 과정에서 일부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도합 118표를 줄이다가 그 참관인이 적발해낸 상황입니다. 참관인이 항의해서 적발하는 과정은 별도의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태껏 민주당 표를 늘리는 방식의 조작만 생각해왔는데 보수 강세인 지역에서는 우파 후보의 표를 줄여버리는 조작도 실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표 인원이 들어가는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관인이 참관인이 어떠한 일이 발견됐을 때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CCTV를 가려버린다. 투표소에 CCTV를 가려버린다는 것이 그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투표 인원의 인원을 조작하는 그 조작지를 하기 위해서 CCTV를 가려버린 것 자체가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참관인들이 투표 인원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참관인 들어가면 투표 인원의 영상만 확보하게 되면 그 수를 세워보면 절대로 무조건 조작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표를 늘리든 줄이든 무조건 거기서 잡혀버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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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